LED 조명에 대한 전달점을 제가 말씀드렸구요. 그래서 이렇게 12와트로 1와트 12개를 해서 12와트로 LED 바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구요. 여기다 3분들을 LED칩만 바꾸면 되요. LED칩만 바꾸면 됩니다. 그래서 LED가 나와서 좋은 것은 뭐냐면 큰 기술이 없어도 된다. 큰 기술이 없어도 된다. 무슨 얘기냐면 이 바디나 이런 것은 금융이잖아요. 그러니까 금융이고 여기에 소프트웨어는 바꿔주면 되고 이 칩이 어디 것을 쓸 거냐 이게 중요하죠. 에디스컬을 쓸 거냐, 서울반선을 쓸 거냐, 아니면 어디 어디 크리컬을 쓸 거냐, 에피스타를 쓸 거냐, 리치아를 쓸 거냐 그거에 따라서 단가가 틀려지겠죠. 그래서 LED칩에 대한 좋은 것은 나쁜 것은 가격 단가가 많이 틀려집니다. 그쵸? 이거로 마치겠습니다.